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360도 영상입니다 보고싶은 방향으로 화면을 돌려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볼까요 하나의 전용 플랫폼에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하이브리드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첫번째 아이오닉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소개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아이오닉은 공기의 흐름을 형상화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공기저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디자인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력을 판단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타이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공기 소용돌이까지 알아서 차단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아이오닉의 혁신은 실용성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뜬히 들어가는 공간 배터리 위치를 뒷좌석 아래로 옮겨 러기지름이 넓어진 동시에 무게중심도 낮아져 드라이빙 성능까지 높인 아이오닉만의 솔루션입니다 이제 내부도 한번 보시죠 깔끔한 외관의 느낌을 실내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감각적인 블루 포인트가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완성하고 시야가 탁 트이는 대시보드는 넓은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뒷좌석도 보시면 친구들을 태우고 여행가고 싶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콘솔에서도 아이오닉만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데요 타블렛 PC에 딱 맞는 공간이 생겨 보관하기도 꺼내기도 편리합니다 이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서의 아이오닉을 경험해 보시죠 아,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는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은 달릴 때도 효율을 스스로 최적화합니다 초정밀 지도로 지형의 높낮이까지 파악해 배터리를 제어하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타이밍도 미리 알려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 연비, 리터당 22.4km 나올 만합니다 이번엔 좀 더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어를 왼쪽으로 당기면 클러스터 컬러부터 UI까지 스포츠 모드로 변신 스티어링의 묵직함도 느껴집니다 6단 DCT의 경쾌한 가속감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안정된 승차감을 동시에 연비가 좋으면 주행 성능이 아쉽다는 생각 아이오닉과는 어울리지 않네요 시동이 아닌 부팅 운전이 아닌 플레이 머신이 아닌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아이오닉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하네요 지금까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참 아이오닉만의 하이브리드 보장 서비스도 잊지 마세요 스마트함이 더욱 돋보이네요 드라이빙 디바이스 아이오닉 아이오닉